레이크 루이스에서 다시 나와서, 루트 1을 타고 용호를 가다가, 그 루트 1이 막히는 바람에 지금 웨스트로 골든까지 와서, 골든에서 95 사우스를 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여기 시골, 작은 시골 마을인데, 평온해 보이고, 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내려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Rocky Mountain Forest District. 아, 진짜 그렇구나. 아, 진짜 쩌쩌쩌. 아, 이끄다. 참 예쁜 눈썹. 아, 이끄다. 아, 이끄다. 아, 이끄다. 아유, 너무 이뻐요. 네셔널 팍 안 갔어도, 하나도 실망이 안 될 정도로. 아유, 저렇게 풀네. 이쁘겠습니까? 여기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에 그 나인티파이브, 수육사랍선으로 타고 내려가면 떠나오고, 팟스프링이라는 도시의 근처에 있는. 아, 여기도 참 아름다워요. 아, 여기도 참 아름다워요. 아, 여기도 참 아름다워요. 아, 여기도 참 아름다워요. 아직도 설탄이고,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95 사우스로 내려와서 뚜리웨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뚜리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맨 아랫부분, 거의 미국하고 접경 근처에 나이는 큰 빨간색으로 된 길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도 못내고 트럭 한 대만 앞에서 기고 있으면 다같이 기었다가 또 찬스 봐서 다같이 패스하고 좋은 경험합니다. 이렇게 높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아빠는 운전만 조심하세요. 너무 높아요. 아멘 4V National Forest W220, WA20를 전하고 있습니다.